제43회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해 강원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에게 길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우주 기자가 전합니다. 강원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단상에서 사단법인 강원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원주지혜장의 개회사로 제43회 흰지팡이 날 기념 강원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시작했습니다. 사단법인 강원도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강원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원주지혜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고 활동하는 흰지팡이를 시각장애인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표시로 삼아 전세계 모든 곳과는 10월 15일을 흰지팡이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흰지팡이 날은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립과 성취 재활에 의지를 다지고 또 우리 사회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많은 불편함을 이해해주시고 이번 대회는 시각장애인의 권위공허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흰지팡이 수기 공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행사 당일 감사패 소유식과 표창 소유식도 진행했습니다. 2부에서는 체육경기와 장기자랑을 하는 체육문화행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5일에는 원주시청 앞에서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길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제43회 흰지팡이의 날을 맞이해서 진행된 대회가 모두가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개몽의 계기가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